어? 흐흐흐흐흐흐 이거 조절 어떻게 하는 거지? 뭐하세? 아 됐다 게임 소리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사운드가 어? 뭐지? 어? 뭐지? 알아서 쭈네 나 왜 이거야? 왜 왜 얘로 돼있지? 나의 아니구나 네가 저거구나 아 그치? 내가, 내가 저거인줄 알았네 야 너 20등급이다 20등급 응 20, 19 됐다고 뜨던데 들어가니까 응 너 대바대 25시간 했다 야 많이 했네 그리고 당관룸파2는 0고 그건, 그건 그걸로 안했으니까 아니 그걸로 안했다고 그러면 안되는데 뭐야 왜 안잡고 와 근데 파티 잘 바꿨다 이거 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 이제 게임 나오고 나서도 파티는 계속 이어져 근데 내가 먼저 나와도 그렇게 되나? 그건 모르겠네 뭐야 근데 왜 안돼? 이제 파티는 이제 가장 마지막이야 너 때문에 안되는 거겠지 나와 이 시골 등급이 너무 낮아서 사람 취급을 안해주나보다 등급이 너무 낮아서 사람 취급을 안해주나보다 키보드 케이스가 오지? 와 11등급이다 와 11등급이다 사리마도 높은거 아니야? 몰라 아니 얘네가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 뭐 등급을 평균을 매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맞는 사람이 있으면 대충 매칭을 해주는 건지 원래는 옛날에는 진짜 딱 등급 딱 비슷한 사람만 매칭을 해줘가지고 겁나 오래 걸렸는데 그니까 지금 히오스처럼 바뀐 거 같아 그냥 좀 더 넓은 범위로 더 빨리 잡히는 걸로 바뀐 거 같던데 그래서 기다리는 건 없는데 아 확실히 하고 나면 아 씨 미안해 사림자 미안 아 씨 아 신맵이다 이게 보면은 1층에만 있어 1층에만 저게 있고 뭐가 있어 1층에만 발전기가 있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자동문 같은게 척컹 척컹 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은 그 너 더 게임맵 기억나지? 직소 있는 맵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맵 있잖아 숲을 하나도 없고 건물 안에 그것처럼 그것처럼 얘네도 발전기를 돌리면 그 문이 열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종구다 종구다 종구 종구야 종구야 아 나 이 맵 한절을 몰라서 맞아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어 어 안맞아 안 맞았다 안 맞았어 오 비적처럼 안 맞았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hree 아!! 이 맵 너무 어려워 여기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왜 나만 여기 있는거야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오오오오오 Α 정국 같다 정국 같다 너 때문에 아마 초보자 잡힌 것 같은데? 못 쫓아온다 야 아, 그래? 다행이다 어, 언니 나, 내가, 이게 맵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색적 남는게 되게 좋을텐데 못 쫓아오는 거 보니까 초보장 넣어보자 근데 나머지 등급, 애들 11등급인 거 보니까 빡셀 것 같은데 이제 또 우는 거 아냐? 하필 이 맵에서 종국을 하네 하필 이 맵에서 종국을 하네 정국인데, 둘이나 걔네도 약간 어 이 맵은 너무 잘 보여 지금 맵이 넓고 이건 뭐, 생존자한테만 유리한 맵인 거 같은데? 어, 누구 왔다 어, 생존자 왔다 왜, 울렁울렁 걸리지? 아니, 갑자기 갑자기 빨리 돌아 나, 너 퀵냥이 끼고 있구나 어, 있다 아야야야야야 맞았다, 맞았다 괜찮아, 나 시계도 있고, 회복해 주는 것도 있었지 와, 쟤는 전원도 돌리는 거 봐 내가 쫓기고 있는 동안 전원도 계속 돌리기만 했구나 기다려, 구하러 간다 어디 갔지? 어디로 돌아온 거야, 얘는 내가 판자 앞에 있다가 저렇게 돌아서 말인 거 같았어 원래 저렇게 한 거지 뭐야, 노아 판자도 내렸었네 어, 뭐야, 아까 막혀 있잖아, 여기 왜, 일부러 내려놓은 건가? 왜 막아놨지 아, 이거 맵을 모르겠어 나 풀렸어 제 갈고리 밸때도 모르는 거라 내가 지금 못찾았구나 그냥 아무데나 빨리빨리 걸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빨리빨리 걸어야 되는데 아이씨, 뭐야 구하러 막 뛰어왔더니 쟤네들이 다 돌리겠다, 저기서 아, 맞... 아, 맞네, 지금 저것도 없었네 지금 저것도 없었네 파면, 아니, 파면... 아, 파면이 없나? 뭐야, 너 왜 거기까지 가했어? 개몬데? 나 저기 너무 먼데? 어, 뭐야 뭐야, 칼? 아, 누가 칼? 뭐, 누구 옆에 있어? 아따 저거 죽고 있네 어, 파면이 없네 파면이 없네 파면이 없네 아... 대린이 운다, 울어 어, 파면이 없네 아, 저거 죽는다 아, 저거 죽는다 아, 저거 죽는다 아, 저거 죽는다 아, 이 정도 되면은 너는 잡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기술 잡히고 막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잡혀서 좀 죽어야 겠다 야 니 옆에 또 되게 타고 있다 계속 저러고 있네 그냥 마지막으로 보여주네 오 시계 시계 그냥 가다가 치료 한 번 더 하면 돼 대신에 그거 시계 타임 끝날 때 동안 치료 안 하면 쓰러져 어딨어? 여기서 어딨어라고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 어 저기 있다 발견했다 못생긴 애 발견했다 시계가 까매진다 쓰러질라 어 맞아 그거 풀리면 으악 하면서 쓰러져 이거 스킬 퍽 이름 자체가 빌려온 시간이잖아 오 진짜 밝아졌다 아 대린이 아마 예상했을 때 한 18렙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나랑 비슷하다 이 와중에 종고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퍽 낀 거 보니까 저거 종소리가 좀 낮은 거 보니까 퍽이긴 낀 거 같은데 어 뭐야 11렙이 쓰러졌어 11렙이 쓰러졌다 11렙이 쓰러졌다 나 어디로 갔어? 나 어디로 갔어? 랩을 모르겠어 랩을 모르겠어 나 진짜 아니야 쟤도.. 쟤 다른 애 11레벨 또 있고 나도 있어 아 근데 가까이서 안 빠지네 캠핑하기로 작동했나본데 아까 나 죽였을때도 그러고 있었어 어 캠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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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캠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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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쫓아오는거 아니네 야 이 새키 피 떼있는거 봐 야마 나 좀 치료해줘 어 왔다 야마 야마 나 좀 치료해줘 빠이빵 빠이빵ienced 저기있다 다 열었어 다 열었어 아맞아 여기 맵하면서 입구를 한번도 찾은 적이 없어 입구가 있긴 있네 입구를 한번도 못 못 봤어 아까도 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한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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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енти 뒤로 아까 حت 짠 아, 그리고 나도 아까 출고를 못 봤어. 출고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출고가 어디야? 어, 저 소리 들린다. 어, 여기다. 어어, 저기네. 왜 출고가 어디야? 아, 여기다. 아아! 아, 여기구나. 우와, 이거. 야, 이거 신기하다. 발전기 다 돌아가니까 여기가 부서지면서 드러나네, 출고가. 그래서 못 봤던 거구나. 아아. 이 새끼들, 13,000원씩 같이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구만. 야, 메이비 바뀌는 건 처음 봤어. 아, 나 열었는데 방금? 아, 쟤도 열었네. 뭐하러 간다, 뭐하러 간다. 한 방 아니쎄. 어, 한 방 아니네. 시계 있으니까 나만 따라와. 이거 근데 캠핑할 건데. 어. 어, 기다려봐. 휘둘렀어, 휘둘렀어. 아아, 시골. 야, 왜 이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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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좋아. 뛰어, 뛰어, 뛰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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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몰라, 애들 따라가든지. 애들이 길을 알테니까. 나는 내가, 내가 열은 거 왔어. 아, 여기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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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이지도 않아. 딸야, 나왔네. 그래, 잘했어. 나도 이제 나왔나, 그러면. 어딘지, 집은 장갑. 어? 야, 집착대상인데 탈출하면 돈 더 주네. 이거는 새로 생긴 부목이구만. 아, 야, 이거봐. 20레벨이야. 아아아이, 아아앤에에에에에에. 그래, 나 때문에. 아유에. 내가 되게 많이 맞아, 나보다 포인트 많이 벌었어. 아유, 미안해. 종부야, 미안해. X가니, 미안해. X가니 미안해. 내가 그렇게 또 많이 맞아, 군대 씨. 아, 근데 솔직히 11렝크인 애들 둘을 잡아주는거지. 그렇게 없어? 왜 굳이 그렇게 잡지? 다들 기뻐 보이네 응 응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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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 응 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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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딨나? 뭣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리인 살인마가 있을까? 그니까 나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나드셨고 한 이번에도 한 18렙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난 이제 안 됐지? 난 이제 안 돼 으음! 수울비가 수울비가 으음! 그래 난 익숙한 맵이 좋아 응 안 익숙한 맵이 좋다고? 익숙한 맵 리유니온 응 좋았어 구급상자다 근데 이거 이런 맵이면 그냥 아니 이런 맵이란다 지금 이 시간대면 그냥 오토 돌리는 살인마 있을 수도 있는데 오토 살인마라니 그냥 저거 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하루종일 켜놔도 되게 안 벌릴 텐데 포인트 진짜 안 벌릴 텐데 안 하는 거 보다 낫다 이건 응 지금 꼬라지 보니까 지금도 저거 같다 자동인 거 같다 그래? 화멸도 없고 뭐 있어? 터트렸어 어? 발전기 터트렸어 아아 지금 살인마 소리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오토 맞는 거 같은데 이때쯤이면 한 놈이라도 발견해야 되는데 아니면 덫 작업하고 있는 덫 보거나 지금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저거야 지금 이것도 오토야 그래 이게 아무도 안 걸리기에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지금 이정도로 발견 못 할 리가 없어 한참 적인 줄 알면 아 나 이거 구해줘야 포인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은 애들 다 돈 못 걸어 보니까 이거 오토 맞는 거 같아 너무 없다 지금 찾으러 가야겠다 어? 뭐야? 아닌데? 응 그러면은 토템이나 부숴야지 야 방금 삐삐삐삐삐삐 누가 했는데 그냥 근처에 있어서 그런거야 뭐지? 핸들이 왜 났지? 뭐지? 핸들이 왜 났지? 그냥 못 찾고 있는 거였어? 그냥 못 찾고 있는 거였어? 거기 있으면 나 못 때리지롱 나 좋댔다 나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야 너 거기 하루종일 있어봤자 니 손해야 인마 어 뭐야 맞았어 안돼 왜 맞는거야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구하러 가야겠다 어 여기 온다 아니 아직 오지마 저거 꺼지기 전에 오지마 어 여기 온다 한방 한방 꺼지기 전에 오지마 나 걸린 거 같은데 나 어? 어 걸렸다 어 오픈 오픈 힝힝힝 왜 오다 말지? 뭐야 근데 보니까 무삼도 아닌데 빠는거 느린거 빠는거 양 쪼은거 보니까 어? 끝났네 어 야 뭐야 빙글빙글 떨고 있네? 아 약점도 줄이 떠있으면 가면 안되는거야? 어어 저러면 한방이잖아 또 오이래 또 오이래 뭐야 누굴 잡고 있는거야 쟤? 좀 비덕궜 ία 그냥 막 가만히 소똹 돌halten 알 사랑은 봐야겠다 야 진짠가 봐 AI를 이제 도입했나봐 정말로 저기다 오 소리난다 소리난다 AI다 AI 뭐야 뭐야 쟤 또 뭐 아 쟤 설마 쾌 하는 건가? 아닌데 쾌를 이렇게 노골도골 한다고? 야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야? 왜 가만히있지? 어? 뭐 퀴즈 따왔대? 어? 이러고 나 따라오는 거야? 어 한 방이잖아 아 이렇게 하면은? 어 어 잘 들은 자세가 바뀌었잖아 아니 근데 쟤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어? 뭐한다 뭐하는 애지? 아니면은 그건가? 친구 중에 컨셉 잡아서 하는 애들이 있대 그래서 한 명만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 뭐냐 쟤랑 연관되어 있는 로리 그거 캐릭터만 죽이는 그런 컨셉도 있대 미친 거 아냐? 근데 그거는 완전 외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시아섭이나 그런 거에 안 잡힐 텐데? 아 진짜 뭐야? 뭔 쾌인가? 뭔 쾌인가 본데? 근데 움직이는 거 봐서는 노골은 아닌 거 같은데 그니까 쾌일 수도 있어 이게 추적하는 쾌랑 제가 그 내면의 내면의 악 3단계 올리는 거 있단 말이야 그냥 쾌만 하는 걸 수도 있었던 거야 가만히 서가지고 응시하던데? 응 그니까 그 내면의 악 3단계 올리려고 내가 안 따라서 어 그거랑 그 다음에 추적하는 거 180초 동안 생존마 추적하는 거 있거든 쾌가 나도 나도 그래서 너스나 막 스피릿이나 그런 거를 추적해 있을 때 일부러 안 잡고 계속 쫓아다니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쟨는 아까 나 때리던데? 모르겠다 아무튼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아무튼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근데 근데 만약에 그냥 추적해 없으면은 나 아까 발전기 터트렸을 때 나한테 와서 빨거나 추적을 하거나 그랬으면 되는 텐데 왜 그랬지? 알 수가 없거든 쫓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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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가기 쫓아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건 없네 퀘스트야 그럼? 그냥 점수나 빨고 가야겠다 그냥 점수를 뭘로 빼라? 와 이상하면 개구로 나.. 개구 이거는 다 나갈 수 있는 거야? 여럿이 개구? 네가 열쇠로 열면은 아 그러면 나보고 저리 가래 꽤 이상해 쟤 쾌하는 거 같아 어 나 죽긴다 아무리 봐도 쾌야 쾌 아니야 쟤 안 때려 그냥 걸어와도 돼 잡히고 와주네 그리고 왜 안 때려 쟤? 그러니까 그냥 쾌하는 거 같아 점수 빼거나 너 한 번 그냥 나가 봐 나 나갔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게임 자체를 나가보라고 아 게임 나가보라고? 어 이 방을 나가 봐 이게 그래도 저게 되나 확인해 볼게 나갔어? 응 그럼 나도 나가본다 아 나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같이 있는데? 내가 있어? 아직 난 안 나갔는데? 안 나갔는데도 이미 있어 아 그래? 어차피 레디가 안 된 상태니까 그냥 상관이 없구나 좋은데? 아직 게임 안에 있다고 나와 너 아 아 쟤 20레벨이네 아니 근데 20레벨 치고는 개다 일본 놈이네 뭐하는 놈이야 이거 모르겠다 로드웨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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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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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쓰지 나는 구조하는걸로 하자 아주 희귀한 열쇠에도 아 이거 열쇠에다 찍는거구나 뭐야 쭈피다 쭈피다 똥아 제일 높다 다행이다 응 응 너무 높은 헤드 잡히면 안돼 낸쓰이다 낸쓰 나 때문에 조밥도 잡힐텐데 둘 다 일본인이네 둘 다 일본인이야 둘 다 일본인이야 팜 팜 팜 팜 팜 음 하하하하 도딩이 이상하다 심상치 않아 끝은 머리만 남아있네 난가? 왜? 왜? 어 나 멈췄어 아니 딱 끝은 머리만 남아있는데 나 멈췄는디 니가 멈춘거야? 이거 원래 앞끝이야 어? 너 너 끄니까 껐냐? 아니 안 껐어 되는데? 아 또 이 맵이야 나 로딩 안돼 어? 지금 로딩 끝났는데? 나 멈췄어 아 왜 멈췄지?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방 깨짐 방 깨졌어? 응 뭐야 그럼 나만 튕기는게 아니야? 게임을 불러오던 중 플레이어 한 명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나 맞는데 그니까 너 네 왜? 왜 아씨 저 또 아무것도 아니었구먼 네 네 에이아이를 메튜가 에이아이를 집어넣었나 보네 그래서 외모 가장 떨어지는 사람만 강퇴시키고 아니 미친거 아니야 희생제에서라고 써있는데 너 어디 니 지금 게임 상태 어떻게 있어? 로딩 반도 안가서 멈췄어 게임이 아 그래? 그러면 너 껐다 켜야겠다 너 지금 희생제에 있는 걸로 나오네 뭐야 근데 게임이 있는 걸로 나오네 이거 파티를 그냥 깨야되나? 어 깨야되나 본데 뭘 또 먹고 있냐? 라면 먹기 라면? 라면 먹기 라면 먹기 난 계속 지금 밤늦게 뭘 먹네 잠을 안 자서 생각해 이제 그 위에 빵꾸 뚫려도 난 모른다 라면 먹기 라면 먹기 이렇게 매웠나? 요새 다 맵게 만들지 않나? 응 나는 그거 먹어본적이 안 한번 나는 라면은 볶음종류는 다 안좋아 analog하고 다 안먹어 응 그 막 볶는거 있잖아 짜파관리 이 моacher 어 뭐 그런거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다 싫어요 아 스파게티 싫어 드와이트 페어필드 해야겠다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인데.. 아 뜨네 너 이 릴 퀘는 없냐? 뭐 없냐? 드와이트 페어필드로 180초 동안 도망치기를 180초 동안 도망치기? 스킨 하나도 없네 도망을 오래 가야 가능한 거잖아 손가락 물어뜯는 거 봐 도망치기 얼마나 불안하겠니 클로데도 그런 짓은 안한다 이거 나 레벨 너무 낮아서 또 이상한 덜 잡히겠다 아깐 괜찮았는데 응 어 됐다 괜찮아 내가 구멍이라서 괜찮아 내가 죽어주면 될 거야 그니까 저 새끼들 너무 고파 그니까 저 새끼들 너무 고파 이빨 물어 나 설정 물어 뜯을 수밖에 없어 괜찮아 내가 너 쓰러지면 한 번은 일으켜줄게 으아씨 생존적 푸딩이다 살인맞게 열심히 할 테니까 조심해라 아 그래? 아이씨 아이씨 미치원 햄 먹고 싶다 햄 야 왜 이렇게 어두워 너 이거 게임 저거를 화면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밝기를? 무서워 아이씨 전구네 전구다 전구 피카츄 피카츄 아이씨 까마귀 새끼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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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멸도 있네 사멸도 있고 큰일이구만 이거 어렵겠다 이번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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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칼찌 없잖아 너 칼찌 꼈어? 칼찌 게 Open 쓰레기 스시 아이씨 게 Open 경기 다행다 유전 나 섭안 나 콜센 추가 키 완전 십 너는 다치지 않나? 음이야! 튀어! 뭐야 이거 두건이 있네! 쓰러진 자도 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무한단물 급의 치료 효과 처음... 처음 썩었는데 진짜... 이제 못 구해줘. 없어. 이거 일회용이라... 루인 아직 안 깨닫는거야?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아셔서 안 깨닫는거야. 나 봤어. 나 봤어. 아아아아앙. 나 봤어. 신 캐릭터 미명 처음 들어보니까 되게 어색하다 아씨 근데 루인 어딨어? 루인이 안보여 나도 자가치유 들고 있냐? 자가치유 없으면 내가 힐 해줄게 어 뭐야 너 말고 다른 애가 왔네 아이고 미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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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려 이거 판널리 왜 없지? 어휴 아휴 루인이 안 보여 루인 어딨어 루인 아휴 아휴 루인 어디 있지? 지하에 없었던데? 대댐 2층이다 아 맞다 대댐에 2층 없지? 그럼 어디야? 어 여기 아니네 뭔 딴 데네 아 어딨지? 루인이 안보여 루인 어딨지? 환자집에 있나? 캠핑한다고? 캠핑하라 그래 두벅이들은 캠핑필수야 어쩔수도 없어 선택권이 없어 백호우 そば 구할 수가 없네, 맞으면서 구하라 넌 안되지 자가치유 안되고 있어 아니, 루인이 건물 안에도 없는데? 어딨어? 어? 구했어? 건물 안에도 없어 아, 잠시.. 잠시켰네 지금 빨리 이 와중에 루인을 찾아야되는데 없어 루인 어디있지? 루인 어디있지? 루인 어디있지? 루인이 안보여 루인이 안보여 루인이 안보여 뭐하려면 둘이 가야되긴 하는데 지금 손에 적어들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끼야, 난 구해줄거야 어, 뭐야 아, 안눌렸어 시계야, 시계 시계야, 시계 시계야, 시계 뭐야, 얘 체스킹 들고 있어? 얘 체스킹이구나 아이씨 뭐 체스킹? 아니, 제 빨간색 척 중에 아니, 빨간색 곡물 중에 체스킹이 있는데 그거를 쓰면은 아닌데? 범위 넓어지는 거랑 아무튼 뒤에 계속 쫓아오는 것처럼 빨간불이 내 뒤에 붙어 다녀 아아, 그거 응 정수 가다듬어야지 막 없어지던데 이제 또 잡힌다 저거 어떡하냐 야, 이거 게임을 못 깨더라도 루인은 깨야 되는데 루인이 안보인다 루인이 안보인다 왜 안보이지? 이거 느끼겠어요, 이거 응, 괜찮아 아니면 뭐 연습을 하든지 어차피 니가 데바델을 할거라면 루인 연습을 하긴 해야돼 간다, 다친다 간다, 간다 야, 루인 진짜 안보인다 뭐지? 루인 안 보일 수가 없는데 루인 진짜 안보여 일단 이 다 돌리던 거나 마저 돌려야겠지 야, 거의 다 돌린 거네, 이거 뭐야, 저거 돌렸어? 거의 다 돌린 게 있더라고 안 도이 안 도이 안 도이 안 도이 이 새끼야 니가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으우, 시발 잠깐만 아, 이 양광 개 헷갈리네 아, 이 양광 개 헷갈리네 아, 이게 그냥 돌리기 시작했네 어 뭐야, 루인 찾았나? 둘 다 발전기 돌리고 있네. 둘 다 그냥 발전기 돌리고 있네. 노! 가냐 딴 데 가는 거 같은데, 지금. 몰라? 어디 갔나? 아, 나 근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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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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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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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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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난 본다 나 본다 나 본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하하 걸렸다. 하하핳. 으아악! 와아악! 연기빔임. 왜 계속 저러고 있어? 나 못 가져갔는데. 원래 캠핑하고 있으면은 그냥 발전기 돌리는게 정석이지래 어차피 니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구해봤자 아 나 구해도 크랙지가 있는데 어어어 간다 너한테 안들어가 짜증나 죽겠네 왜요 계속 아까부터 안들어가 전기하면서 아악 이럴 때 아무것도 못해 아 그래서 안되는거야? 아 나 아까도 못 넣어가지고 쳐먹고 와 죽었다! 안녕! 아..루인..루인을 못찾은게 패착이다 눈치적 안보이냐 어떻게 웬만하면 돌고 다 돌아봤는데? 아 근데 나 항출혈 주사기 써봤으니까 괜찮아 또 써봐야지 이제 항출혈 주사기는 없고 항출혈 주사기만 있는데 아이 미친모기가 진짜 아까는 놓쳤지만 집착대상 사망 너 희생제에서 아직 안 나왔네? 나 완료됐다 테스트 갔어 아 진짜? 개잘 도망갔네? 180이 아니라 120초다 이번에도 치료는 해줄 수 있는데 근데 대신에 아까처럼 완전 회복은 아니야 그냥 한 단계 회복해 주는거야 으흠 비스타나 다진다 아싸 나 자가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와 미칫새끼 졸나 그렇네 응 우왕 그린 핑도르다 응 반려자랑 당신은 나의 반려자 내 생각에는 다 어 뭐야 아마 저거 도구 들고 있어서 살인마 방 깼을거야 아 그런거야? 흠 내 드와이트 페어필드를 보고도 방을 깨다니 그러게 살인마로 해도 애들 등급이 보이나? 안 보였던 같은데 아 그래? 응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네 나 아까 살인마 했을 때 못 봤던 것 같아 2레벨이다 아까 걔 똑같은 아니 애들이 저거 스트레인지 띵을 되게 좋아하나봐 반응이 되게 좋네 아 왜 그러는거야 내가 애들 저거 하면서 뭐지? 뭐 새로운 거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산 거 처음 봐 피 퍽퍽이 맘에 드나보지 퍽퍽은 그냥 그렇던데 타오ifice acceptable 팽민 소사미다 타이완 타이완 넘버원 왜 레디 안해? 타이완 넘버원이라고 쳐 공물보험 공물도 공유 안되냐? 국물? 공유가 뭔 말이야? 다른 캐릭터라 안되지 내가 클로데 탈 때 먹었던 거 여기서 안돼? 어 어차피 국물이 하나도 없네 다 각자야 콕도 각자 국물도 각자 이상하다 게임 소리 낮췄는데도 이렇게 크네 功구 블루 사춘간 볼 빨개 또 끝에 조금 남은 거 로딩 안되는데? 근데 나 이번엔 안 멈췄어 어 이번엔 됐다 됐다 또 여기야 너 그런거 듣니? 왜? 사촌감 볼발기 좋은거 봐 저 죽은 사람이다 게임도 못하는게 노래를 들으면서 안 들린다 이거 어차피 게임 때문에 꺼야겠다 오늘 밤엔 멈췄이 될까 룩에게 이쁨을 줄까 아니 여기 까먹게 있는게 말인데 근데 데모고로고는 근데 데모고로고는 한 번밖에 못 봤어 그래? 애들이 데모고로고는 안 하고 싶은가봐 캐릭터만 하고 저거 뭐지? 나 지금 봤는데 저기 뭔지 모르겠다 그래? 근데 지금 소리가 안나는거 보니까 일단 덕구 종목도 아니고 뭐지? 어? 어? 아 뭐야 이거 돌리고 있는거네? 아 아 덕구 아 덕구야 그거? 아 덕구가 아니라 방망이구나 덕구다 덕구다 탭에서 덕구라니 다행인건가 아니 이 안에 까마귀에 있는게 말이 돼? 어? 겁나 까악 까악대네 으악 덕구다 덕구 덕구가 나 쫓아와요 덕구가 나 쫓아와요 덕구가 나 쫓아와 흐흐으으흐으으으 흐으으으으 trzy 오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 아else 어? 너 되게 근처에 있나? 아 이 맵 너무 어려워 너 위에서 돌리고 있던게 너구나 내려오지마 아래에 있으니까 아 이 맵 너무 어려워 판자 위치랑 그런걸 알 수가 없잖아 어? 일로 오나? 언제 익숙해지려나 지금 주변에 덫 깔고 있어 지금 왜 니 옆에 이렇게 있냐 통로마다 덫 다 깐다 야 나 탈출 못한다 이거 갔냐? 아니? 그냥 주변에 계속 돌고 있어 어쩔 수 없다니까 뚜벅이는 맨 처음 뚜벅이는 맨 처음 잡은 애를 캠핑할 수 밖에 없어 그래? 나라도 저렇게 할 것 더 졸라 깔아지겠다 더 졸라 깔아지겠다 응응응 살려줘 이 새끼들아 왜 구경만 하고 있어 주변에서 이거 밟힛 어? 어? 너 구해진다 휙 튀어 휙 튀어 어 뭐야 왜 딴 애가 빠져있어? 아 니가 아니구나 참 왜 이것도 출구야? 이거 왜 닫혀있어? 왜 닫혀있어? 왜 닫혀있냐? 이거 왜 안 열려? 이거 뚜껑 왜 닫혀있냐? 원래 열려... 어 이거... 아까 열려있었는데 아씨 항출혈제 써버렸다 안돼 아 여기가 나가는 길이구나 아씨 ante 네 항출혈제 어.. Creage 어 어 잠깐만 지금 구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ikkas체 구하러 가야되는데 일단 덧붙어 가고 slips자 으아 오 coarse os 으아 나 쫒아 본다 저애는? 어 아니네 나한테 오다 5호 아 아니 덧급을 쥐어야 돼 어 또 안따라오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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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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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새끼 진짜 쟤 봐 쟤 넌 데리러 갈까? 나 잡으러 올까진 대수택이 잘해 행민아 나부터 치료해 쟤 왜 너 안들어? 야 멈춰 오 야야 타이밍이 좋고 야 나이스 아 이제 나 주스러 올거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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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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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개기라아 아이 뭐하는거야 이게 나는 아 너무 아 아 열받네 아이씨 야 이렇게 잘 보이는 뇌에서 젖을 밟아? 아이 진짜 실제로 기어가 어차피 얘 다 캠핑하고 있을테니까 딴 데로 기여서 치유 만빵 채워놔. 쟤 어차피 너 안들꺼야 아 그런거야 어 나 캠핑하느라고 거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넌 치유받고 살아날 확률도 높아지는거니까 멀리가 멀리 아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애들보니까 시계도 안갖고 있던데 시계도 안갖고 이제 나 죽으면 바로 니 주스러 가니까 쟤네 서로 치료하고 있어 나 죽 떠난다 영웅이 죽어가 이 새끼들아 빨리빨리 와이지 돌아갔다 나 주스러 왔을거 있어 아이씨 아이씨 아 이 맵은 너무 어렵다 죽해질려면 한참 더 이녀 우와 1 1 hari인 마16렙이네 그 정도면은 하던 놈이 안하는걸 순 렛렁렁 다 죽어가네 아이고 즐겁구나 쌓여넣어 어쩔 수 없다 뚜벅이는 캠핑을 해야 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거야? 어 먹잉 캠핑해야 돼 진짜 반드시 나 먹잉 차량도 못보면 되겠다 이상하다 소리 아까 줄였는데 왜이렇게 크지 설정 항출혈제 아이 나한테 써버렸어 잠깐만 제발 제발 다른 맵 익숙한 맵 좀 나오게 해주세요 출혈제 좀 쓰게 음량 좀 줄이고 진짜 말도 안되게 커아 퀴 터지는 줄 알았네 좋아해 좋아해 좋은 향인 모습이 안쓰럽겠네 또 나는 또 아직도 눈을 마주셔도 되는 걸 안 여전히 있었던 자 요번에 자락해 두고 우리가 아시를 지내 서로의 맘으로 허락해 울려갈 테니 내 맘은 추워줘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다른 반경 속에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 제발 익숙한 맵 아 그래도 야 빨핑은 안 잡힌다 다 초핑이로 잡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방 들어오면 다행히도 초핑이네 평균 잡나? 팀을 맺으면은 좀 더 가까운 나라로 평균을 잡나본데 데모 고르곤 상대법 아 그러게 왜 데모 고르곤은 안 나오냐 한 번밖에 못 봤어 맵은 여기가 많고 아싸 바깥이네 아 근데 여기도 별로 안 좋아 아까 저거 뭐지? 루인 못 찾았던 듯이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싫다 아까보다 밝아졌네 일단 루인이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하고 아 저 새끼 또 사보지라고 못 나갈 걸 대비해서 토템으로 일단 점수를 빨자 야 뭔 소리야 이거 괴물 소리가 나는데 괴물 소리? 그럼 대모 고로건일 수도 있는데 그 소리 특이하게 나는 거는 그 저놈이더라 확실히 소리 방해된다 안 들리게 애는 공포 복음이 다르더라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복음인지 어 온다 루인이 아 너스네 아 너스야? 너스.. 너스 비명소리 비명? 아니야 너스 아닌데? 비명소리가 너스밖에 안 나는데 저거? 저거 뭐야 너스 아니잖아 야 씨 대모 고로건 맞네 대모 고로건이야? 어 아까 소리가 이상한데 그 소리 들려가지고 어? 대모 고로건이 비명소리가 나?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도 그래 흠 오늘 모기가 피고자 할게 2층 올라갔어 대모 고로 아 안 돼 내가 도움던거 부셨다 아이씨 나 제 대응하는 방법 모르는데 난 그 대쉬를 피할 자신이 없다 아 대쉬 없구나 참 난 뭔가 있네 아가리 왜 부러지나 뭐야 파멸 없네 파멸 없어? 쟤도 지금 사자마자 한 놈이구만 저거 테스트 해보려구 근데 쟤 공포부금 다르게 한건 좋은데 너무 저 뭐지 무슨 살인마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해 놓은거 아냐 아니 뭐 상관없구나 어차피 다른 놈들도 소리만 들으면 아니까 그렇지 어차피 내가 안다고 해서 대적 방법이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다고 해서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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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또 오지다 좋았어 좋았어 또 또 구경이나 가자 오 뭐야 뭐야 구경이 아니라 나 쫓아가고 있잖아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나 보자마자 바로 집을 택시하는거 봐 너무 무섭네 너무 무섭네 아니 유정삼 그거지 노잼이라며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은거야 뭐 스트레인지핑크 저거 유정삼이 재미없다고 한거잖아 아 아 아 근데 여초에도 여초사이트에서도 겁나 인기맘 아 아니면은 흠흠흠흠 어린애들 취향에 맞는거야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재미가 없는거야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재미가 없는거야 저기 있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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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흠 도망가야겠다 으이씨 괴물소리봐 으이씨 괴물소리 으 뭐야 뭐 뭘 씹는거야? 뭐하는거야 어 소리 없애졌다 땅굴 들어갔나보다 아 저 땅굴소리도 땅굴소리가 너스처럼 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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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포털 봉인 포털 봉이 나니까 그리고 나 접어댕기는데 그리고 나 접어댕기는데 시야도 다치는데 아 그래 응 뭐라해야돼 무슨.. 무슨 상태야 나 이거 뭔지 모르겠네 무슨 눈 가리고 있는 아이콘 같은거 뜨네 실명도 아니고 실명은 아니고 뭐야 이거 어떻게 치료돼 치료는 돼 어 어 끝났다 저쪽이랑 저쪽이야 소리 엄청 크게 난다 쟤 야 근데 괴물이 있으니까 좀 그 뭐라고 해야 돼 좀 그 긴장감 같은 소리는 좀 제일 낫네 살인마들 중에서 응 맞아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에일리언도 나오는거 아냐 에일리언도 어쨌든 뭐 살인계열이니까 야 좀 더 찼었네 어 여기다 야 포털 두개 닫았다 두개 어 열었다 어디지? 어디 열었어 제발 내 쪽 열었나? 아니네 반대쪽 열었네 왼쪽하고 오른쪽 있으면 오른쪽 먼저 열었다야 지금 나도 거기로 안갔어 지금 아 뭐 미친모 뭐 이 새끼 빨리 열려 줘 온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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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와 돼씨 공격파 미친것 같아 어떻게해 어떻게 아 열었다 너 글로가 pilgrimage 글로쪽 가 안 돼 아 그래? 입구에서 포털 열고 봐 네 등지고 도망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돼 포털 봉인해야지 찾았어? 입구? 포털 봉인 여기가 아닌가 왜 아무래도 눈 죽을거 같다 어 나 못 나올거 같애 안녕 수고해 그러니 문이 비잉 하고 열릴 때 항상 위치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도망다니렴 바투샷 벌리였어 나는 어 나 찾았다 나가야겠다 난 감 과연 데모 고르곤의 레벨은 어? 나 못봤는데 못봤는데 19 경찰은 못먹었네 쟤 그리고 맞네 제 살인 저거 레벨도 뭐냐 살인자 레벨도 낮은가 보네 퍽도 한개밖에 아니 어 퍽도 한개밖에 안 낀거 보니까 나랑 하나 차 밖에 안 났어 왜? 난 아까 고스트 한개로 끼고서 애들 다 죽였는데 진짜 미쳤다 팀 갈렸지? 난 스크림으로 해서 1레벨로 다 잡았는데 꽃구가 굴인거야?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살인마하고 접촉을 별로 못하면 생각보다 점수 안 걸려 그래서 그 아까 오토 돌리던 그런 놈들이 있으면 지들도 점수 못 먹고 우리도 못 먹고 그래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야 매그 환생 3번에 8레벨 서금물이다 서금물 Gener 10 està간 왕 そ demise 아 플레트만 매트다 이 id 한국인이네 야 Jim fromyang 치 친구도 다 한글래 ㄴ 옆에는 마조 히스트가 계시는데요 아이디들이 왜 다 저 모양이야? 양고기잖아 양갈비 맛있겠다 양고기 먹으러 갈래? 양꼬치 양꼬치가 먹고 싶다 갑자기 너 양꼬치 먹는다 그랬나? 못 먹냐 너? 양꼬치 왜 못 먹어 어. 좋지 양꼬치 냄새 너무 독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향신류 같이 주는 거, 찍어 먹는 거 그것도 독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던데 양꼬치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맛도 안 나는 그 향신류 어? 그거 왜 맛 생각보다 세는데? 난 그거 덕분에... 아 전구다 그것 덕분에... 기름... 아 씨... 사멸도 있어 그거 덕분에 기름진 거 그래도 좀 순화해서 먹으셔도 좋던데 생각보다 향 되게 쎄지 않냐? 산초? 혀도 알이고 어 저쪽이네? 어 저쪽! 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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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는 그닥 그런 걸로 못 먹고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 뭐지? 양꼬치 집 괜찮은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양꼬치 거리가 건지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좋은데 나는 거기 아는 데가 없어서 우리 그 집 근처에 너 뭐냐 요번에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던 거 거기 있잖아 거기 옆에 보면은 어 거기 바로 옆에 있어 우리 지나오면서 봤던 데 있잖아 거기가 맨날 강소장이 가서 먹자고 해가지고는 먹었었는데 거기 괜찮은 파고 뭐 딴 때만큼 많이 주는지 맛있는지 비교는 모르겠는데 강소장이 맛없는 데 가진 않거든 그 놈 먹으러 다니는 놈 먹으러 다니는 놈 이래가지고 맛집만 다녀 그래서 아마 거기도 괜찮다고 봐도 될 거 같아 파멸이네 아이씨 어 나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안 보인다? 야 너 지금 지금 불 안 켜진 것만 지금 3개째 보고 있는데? 왜 없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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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까 너 배드앱 못 찾았지 아 배드앱 그 맵 바뀌면서 위치도 달라졌나봐 어쨌든 루인은 지금 터집니다 그러지? 오 예 루인 퇴근하셨다 루 과장 퇴근 이렇게 거면 마음먹으면 되겠다 야 한계는 누가 돌렸냐? 페트랑 메트가 돌렸나? 페트랑 메트가 돌렸나? 페트랑 메트가 열심히 돌리고 다니지 지금 마조의 시청자가 곰다 뚝 끼고 있어 아 그래? 마조는 아까 등급도 똑같진 않아? 뭐 알아서 잘 도망가야겠지 10일이었어 너랑 나 아직 14야 아 너 14야? 14일이었어 음 10일이면 뭐 완전 썩은 물이구먼 어 죽달라고? 얘가 지금 반 돌렸으니까 반 돌려고 가는 게 낫겠다 아 넌 느린데 아 설마 나한테 오질 않겠지? 자가 치료보다는 빠르냐? 남의에 좀 남의에 좀 당연히 빠르지 자가 치료는 50%밖에 안 돼 속도가 나 겁나 느리게 지금 치료해 주고 있어 바로 가야겠다 쟤 뭐지? 돼지 퍽 들고 있으면은 치료 속도 좀 더 느리고 할인마가 돼지 퍽 들면은 치료 시간이 더 늘어나거든 필요한 시간이 아 어 나한테 온다 안 돼 돌리고 갈 거야 아 뭐야 다 못 돌렸어 다 못 돌렸어 아 아 아 이 새끼 이 새끼 아이 씨 와 이 새끼 와 한 번에 이거 몇 번을 채우는 거야 아 나 쫓아와요 아 아 씨 나 잡힐 것 같은데 판자 안 보이는데 왜 나 죽어주면 되냐 판자 안 보여 판자가 안 보여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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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가 안 보여 아이씨 어디지 너 어디서 놓은지 모르겠네 아 저기 있구나 아 아 살려줘 야 그래도 1인분은 했다 루인 터트리고 발전기 한 개 돌리고 나머지는 이들이 알아서 해라 살고 Instimiento 어 아 으아아 음 매달리는 동안 쇼핑을 해야겠군 뭘 또 사 짓이 고양이 단수 음 μ 어? 누가 나를 구하러 왔어? 너구나? 파이팅! 아 맞다 나 이거 정신 풀어야 되지 그거 안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구나 안돼 오지마 옆에 있어 비를 어쩔 수 없다 나한테 써야 될 상황이 나한테 손 찍었어 나 좀 치료해줘 왕 마조히스트랑 페타는 나를 치료해준다 너만 왕따야 야 쟤 저거 되게 빠르는데 쟤 그거 속도 뻗기고 있는 것 같아 와 구해주러 가네 이거 이거 돌렸네 형 니가 또 끼고 있어라 내가 만약 너 구해주러 가면은 갈고리에서 꺼내고 지킬도 해줄테니까 받고 가 아 아 아 아 지금 타이밍에 터뜨리고 있네 아 나 어딨어? 저기 있네 아니야 와 이어 으읍 죽다 찡찡 내내줘 야 온다 온다 어 봤어 봤어 설마 한방 아니겠지? 설마 한방 아니겠지? 오케이 한방 아니다 왼쪽으로 달려 왼쪽으로 왼쪽으로 달려 왼쪽 대각선으로 아이씨 어쩔 수 없대 치킨 나한테 써야겠다 아이씨 왼쪽 아직 덜 열렸냐? 문 열어 이 새끼들아 뭐야 문 열다 어디갔어 문 열어 왜 니가 잡히냐? 안돼 안돼 아 안돼 오늘 어디에 있는거죠? 왜? 나머지 한명 어디있어? 아 너 구하러 가네 안돼 나 두번째 매달리는건데 나 어차피 칼티있으니까 응 응 아 왜이래 정신 가졌을때 안에서 오는가? 응 얘네가 정신지 다 가다듬으면 좋겠는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해주네 형태 살려줘 나 구하러 온다 이제 나 칼찌 있으니까 만약에 맞는다 하더라도 세명이 가면 어떻게 될거야? 눈 어딨어? 눈 어딨어? 왜 또 왜 안잡아 쟤? 칼찌기 때문에 안돼! 칼찌 실패! 그냥 가 또 어딨지? 나 모르겠어 나 주는 쪽으로 와서 뛰어와서 가 그럼 있자 아 칼찌 아 아씨 나 또 어딨지 모르겠다 멀리 봤을때 하늘쪽을 봐 그러면은 오호! 그래서 출련 잡기 좀 해볼까? 켜 착 괜찮아할 때 영어표현 보였기 생각이 안나 다이조린 피친놈 이게 오케이 아 맞네 cin 아이고 개새끼 짓잖아 아이고 hears 너를 위해서 킹신 차례를 껴줘야 되나? 킹신 차려 갖고 있는 애가 있는지 모르겠네 정신 차려라 정신 저기 행을 꾸고 끝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가 있나? 정신 차려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도 나 두 번이나 갈고리에서 구했는데 점수 좀 많이 주시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가 없나? 정신 차려 없는 것 같은데? 행민이 갖고 있나? 안돼! 안 살 거예요 뭘 안 사? 없는 캐릭터 누르니까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길래 안 살 거예요 멈췄어 자가치료 있다 미ност 어? 야 나 클로우 대 환생했나? 왜 자가치료가 여길 떠? 홍보역 원래 환생해야만 그.. 그.. 그..brek 특정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스킬..스킬 브러스웹에서 열면 되는 거지 아아아아 응 그래서 3..2.. 뭐지? 20.. 아니지 30, 35, 40 레벨에 찍는 거잖아 아아아아 아니 갑자기 반응 왜 이렇게 느려졌어? 어디 갔지? 너를 위해서 킹신 차례를 껴줘야 될 거 같은데 왜 안 보이지? 아 있다 킹신 차려 있다 데이비드 킹이 나가 있는 건가? 데이비드 킹 없는데? 아 있네 킹신 차려에다가 아 그럼 나 뭐 하나 빼야 되는데 아여 보게 킹신 차려의 친구야 아 아 야 치킹이 있나? 어 치킹 있다 희생제를 치료불능상태 이상에 걸린 채로 시작한다 이게 뭔 일이야? 이득? 대신에 행동.. 행동이 모든 게 빨라지잖아 아 그래? 응 넌 그거 고급 퍽이라 못 쓴다 대충 그거 껴있지도 않네 우리는 영어로 한다고? 그거? 그거는 저거잖아 점수 퍽이잖아 이게 기본으로 끼워져 있는데 기본으로 끼워져 있다고? 기본으로 끼워진 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 꼈었겠지 캐릭터 새로 하면 아무것도 안 깨져 있는데 죽기살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거 4개밖에 없어 죽기살기가 그거잖아 애들 맨날 이지데드 이지데드 하는 거 흐흐흐흫 내가 킹신차례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출구가 되면 이제 보일거야 빛으로 열릴거야 영원히 살거야 아.. 이게 불어덕분이 추가 흐흐흐흫 지금 불포를 쓰면 킹신차려가 될까? 과연 아이템 캠핑용품 상자 너 팽민이 아니냐? 팽민인데 지금 퍽 많이 갖고 있는게 팽민이 밖에 없어 얘만 타만 했으니까 소울XXX 매쉬는 갠식을 주세요 매쉬는 갠식 너네에게도 공짜 포인트를 줄게 나 렛이 한거 같은데 레드 안했나 보니 딴 놈이 안했지 흠흠흠흠흠흠 저번에 본 놈 같은데 아 아니네 본적 없는 놈이네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소금해 써울들도 하구심구장에 막았을때 내 실력자가 그 노래는 그거 서울 사이버대학에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했다 서울사이.. 아 또 이 맵이야 제발 홍보좀 그만해 이 미친놈들아 아씨 이거 확률을 도대체 몇 퍼센트로 올려놓은거야 이거 거의 한 50% 늘렀지 않았을까 이 맵 익숙하게 만든다고 근데 왜 이렇게 다 흩어져있어? 아깐 다 모여있었잖아 늘렀고 싶지 않은데 어 야 컨트리스다 토구다 토구 어? 노래 들린다 토구다 토구 토구야 토구 근데 여기 토구 되게 불리할 것 같은데 너무 맵 꺾여있는 데가 많아서 이거 응 응 일자복도가 거의 없었는데 이거 컨트리스도 당황할만한 깜짝 놀랄 정치지 어 지나갔다 어 나 보이는데 이제 아 방금 버거 걸려가지고 갇힐 뻔했어 온다 오 오 맞다 아 하필 하필 네가 먼저 걸리냐 오 두킬 다진다 오 개무서오 라 라라라라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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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라 라라라 마요마요요 아 근데 네 황추를 써달라면은 네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와아아앗 뭐야 이 아마 암 아미탄이 독 coin 뭐야? 응! 그거 아마 실명이나 부상 치료속도 늦게 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아이고! 어땠다. 터치웠다. 어? 정의의 하군이 널 구하러 간다. 대기 타고 있어. 응! 아 대기 타고 있다고? 돌리고 가도 되겠네. 어차피 파멸도 없거든. 그쪽으로 간다. 오오오! 오오오! 야 뭐야? 견딜을 몇 명으로 하는 거야? 너 구해진 거 맞아? 어? 오오오! 아이씨피 아이씨피 으하하하 으하하하 아아 으하하하 너 쫓아갔나? 으헤하하 내 니 것도 못 참 아 너 시계 있으면은 어디갔지? 응 널 찾아서 부사기를 먹여야 하는데 쓰러져 얘긴 어디 갔니? 찾을 수가 없네 어디 쓰러졌어 안나 안나 뭐야? 너 어디 쓰러졌어? 아 저기있다 찾았다 아 이쪽이네 저기있다 마법에.. 이거 뭐야 왜 안돼 마법에 물약! 또 뭐 캠핑만 하네 계속 아 또 캠핑이야? 아 어쩐지 내가 왔다 가시게 오 오! outs 빌려 펭프린트 어 뭐야 누구세요? 오호 어 던지다 던졌다 던졌다 던졌어 아 뭐야 이거 깨져서 열리는 줄 알았으면 미리 깨져있네? 나 아까 왜 못 봤지 던지 마세요 아하하 아 나 두 번째 걸리면 이게 스페이스만 눌러야 된다 타이 오우 오우 아아악 ㅈㄹ 어쩔 수가 없다 대발에는 숙련도의 차이가 아 아 제가 캠핑을 계속 해가지고 나 이번엔 걸린 끝인데 끝이라고? 아 맞다 너 아까 잠직이었지 아이고 조금만 빨리 뛰었어야 돼 아 이럴게 간다 간다 슈고 간다 하늘나라에서 오자 아이씨 근데 아직 돌린 사람이 없네 하나도 나한테 온다 어 뭐야 아이씨 이미 왔네 아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멀리 들려 그니까 왜 이렇게 멀리서 들리냐고 난 그래서 야아 오 그런거에 당할 것 같게? 아이씨 흐흐흔흐흐흐흐흔흔 흐흐흐흑흐흐흐흫 음 여기 왜 넘어져 있냐 저기 왜 문 안열리 있어 아깐 열려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디서 아 이것도 저거 아냐 이것도 발전기 돌려야만 열리는거여 같네 오 Lovely 너 가지러 온다 족가씨 빨려라 그니까 이 맵이 거기에서 나오는 아씨 바로 있냐 어 뭐야 나 처음 걸렸어? 처음이야 내가 한 번 구했어 아 그래 너 바로 구했지 참 백민이 살려 스페이스 소리 들리냐? 이렇게 천천히 눌러도 안 들린다 내가 확인했어 속도 최저속도 확인해놨어 어디로 뛰어야될진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맵 보조건 왜 이래 아 나 아까 녹색 HP거 주웠는데 아 가방 치료도 못해보고 죽었네 아씨 치료를 하자 어디있는걸까? 어? 야 야 야 뭐해? 롤베임이 바로 앞에서 말치고 있었어 야 그래도 들어가도 괜찮은거야? 내려오잖아 사물도 없는 애였는데 발전기 한개밖에 못들었네 와 안걸렸어 네 저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와 말도안돼 저렇게 느리게 숨었는데 안걸렸어 음 카린마 1인칭이랑 까랑 안보여 야 이게 뭐야 옆에 상 상태가 아니네 이게 까랑이구나 앞에 뭐가 걸리네 아 걔는 그 문장 아래 숨었다가 나왔어 줘봐 요 요 요 요 이게 문 철컹철컹 거리다 이게 이제 이거 아이 미친놈아 이걸 하면 이게 열린다고 이제 어 너네한테 가고 있는거 같은데 아니 나 얘네 집 뜯기고 있다 롤베이비한테 롤베이비 근데 이거 다 돌려서 나갈 수 있을거라면 보장이 안되는데 야 너네한테 가까이 온다 배전기는 돌릴 수 있겠네 이쪽 오왔다 바로 문 열리자마자 있을거 같은데 오오 주인생 내일 걸린다 주인 너나 죽어 이유맨 아 아 생존 게임 생존 게임 생존 게임 오오오 개형 개머리 만져보자 야 개머리 머리에서 짓나는거 시켜주는거 봐. 착한 팽민이. 미치X 뭐하냐 너. 돌았네.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이 대머리가 되잖아. 그래서 머리에 열을 시켜주는 거야. 쟤 뒤로 가고 있잖아요. 몰라? 그냥 조회하지마. 쟤나 이제 마지막이다. 아 여기 길 없는 곳인데. 망했다. 나도 계속 잡혀줄게. 몰라. 근데 여기 돌아봐. 아이고. 뭐야. 야 저거. 야. 여기 가드레일이 있잖아. 여기. 이거 저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 두고맞냐. 얼택이 없네. 저 틈새 사이로 던져서 된 거야? 끝이다. 아아. 아이씨. 생민이 꼬치. 아아. 아 이 맵 싫어. 이 맵 좀 그만 걸렸으면 좋겠어. 실력 발휘가 안되잖아 이 맵은. 나 얘로 친구 구해야 되는데 구하질 못하네. 아 걔로 구하는 게 퀘스트야? 구하고 탈출구 문 열고. 아 걔가 두 개 다 있어? 걔 이득이네. 구하는 거는 퀘스트가 쉬우니까 괜찮은데 탈출구 여는 게 좀 애매한데. 내가 킹싱 차려가 있으니까 아마 확인이 될 거야. 나도 근데 이거를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는 잘 몰라. 설명을 좀 자세하게 읽어볼까? 뭐라고 써야 되지? 오라를 감지하는 잠재력을 이끌어낸다. 모든 발전기의 전원이 공급되면 128m 내에 있는 출구에 오라가 나타난다. 출구를 여는 동안 128m 내에 있는 다른 생존자들에게 자신의 오라가 나타난다. 아 보이는 거는 나만 보이고 내가 열어야만 내가 여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출구를 보여주는 건 줄 알았다. 공물이나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열고 있을 때 네가 와가지고 열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 공물을 받친다. 공물을 받친다. 출구 내리는 모습이 네가 보일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공물을 받친다. 이제 항출혈 주사기는 썩고 그럼 이제 항출혈제밖에 없는데. 나도 구급상자 들고 갈래. 구급상자 들고 갈래. 야 구급상자 너도 들면 이제 살인마가 막 이제 반 깬다. 아니 내꺼 개쓰레기 캣핑용 구급상자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잖아. 왜 시X 차이가 없냐. 그분은 못하게 하려고. 존나 좋은 상자와 좀 다르게 돼야지. 옛날에 그래서 할로윈 때 그 뭐지. 형광색. 형광색으로 빛나는 구급상자 있었는데. 네가 로딩이 더 빠르구나. 뇌절장애인 가까이. 여기 내꺼가 인터넷이 안 좋긴 안 좋다. 네가 더 빠르네. 오케이. 뇌절장애인 카카시인데 왜 카카시 모습은 안 보이고. 모르게. 무슨 시X. 그 뭐야. 야 전라북도야. 누가. 뇌절장애인 카카시. 최근에 사용한 이름도. 뇌절장애인 카카시. 심뇌절. 뇌절. 왕해삼. 시발해삼. 대해삼. 미스터빵. 아기가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래 왜. 미스턴. 그리고 친구 중에 징징이도 있어. 미스턴. 과연 킹신 차려를 쓸 수 있을 만큼 발전기를 다 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 제발 그매만 아니면 좋겠다. 이제 살면서 킹신 차려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하여 고게. 킹신 차려 이 친구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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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거 왜 두명이서밖에 안되냐. 생존 게임. 생존 게임. 두명이서밖에 못 돌려서 인터넷과. 응. 난 그럼 쿠팬이나 먹어야지. 음. 달아. 맛있어. 그냥 만두. 만두 먹고 싶다. 양고기 넣은 만두 맛있지 않을까. 오. 아 까마귀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남양고동. 근데 나 그거 안뜨냐. 뭐. 그거. 체크하는거. 안뜰 수도 있어. 랜덤이야 그거. 스케일 체크. 나 그거 다 돌릴 때까지 한 번도 안뜬 적 있어. 와 돌았네. 이거 뭔 소리야. 깜짝이야. 무슨 쥐소리가 나네.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빔. 좁은 길에 이거에다 판자를 만들어놨네. 아 카카카치 죽는다 카카치. 나루토. 너는 이제.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저의 단 bars. 이것은 진짜 됩니다. 하이라니. 오 travels. 뭐냐 달인마. 19. 19. 19. 19. 19. 19. 19. 19. 19. 한 방이잖아 피하시란 말이에요 뱅글도라는 때 맞았어 통할 리가 없잖아 시칼이 더 짧은게 있잖아 시칼이 더 편하게 크림마가 이게 생각보다 칼을 한 번 휘두르면 한 번 휘두르니 끝이 아니라 휘두르는 동안이랑 약간의 시간 그동안 계속 맞아 설명은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약간 범위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핵미터 방금 뭐하고 있던거야 나?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헤비넷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 야 있어! 오지마 아이씨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호호! 병신아 너한테 당할 뻔 아이씨 구하러 오지도 않아 꺄졌다 꺄졌어? 너 구하러 간다 아이씨 판장 없다 시간이 되나? 안돼 시간이 안돼 야 근데 너 저건데 너 그건데 이제 잠식인데 어 나 잠식이네 구한다 어우 아아 이미 잔치 들어갔어 ㅇ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엉 으으으으읎 너 구했습니까? 됐다. 나 자가치소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나 씨 발전기를 발전기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발전기 위치고 어디야 도대체. 왜 갑자기 위치고 있었어. 한 놈은 돌리고 있어. 그거 나야. 한 놈은 돌리고 있어. 아 그래. 아니. 두 놈은 2층에 있고. 야 너 미치고는 내 주변에 돌고 있고. 아니야 됐어. 저 두 놈이 더 가까워. 뭐 돌리지 않고 눈치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나한테 오겠어. 아 너 몇 말고. 너 잠시 안 당했지? 당했나? 당했어. 아 그래? 갈까? 아니요. 야 이리 왔다. 나한테 왔어. 아 그래? 야 이 새끼들아 빨리 나 구하라. 어 누가 위에서 점프 뛰었어. 너는 그냥 도망쳐. 어. 안녕. 안녕. 그냥 날 위해 써야겠다. 아아악. 아 이 새끼 진짜. 아하하하. 소리 존나 커. 으아아악. 으아아악.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notices다. 아.. 저 사람은 먹었나.. 오우 위험해.. 아니야 그.. 쟤한테 쫓기는 거 있었으니까 기만 당했을걸? 기만? 기만 점수 몇 번 먹었을걸.. 아 관전 눌렀어야 되는데.. 아 씨.. 아 써? 계속하게 눌러버렸어.. 아.. 못 보냐 이거 나온 상태 다시.. 니가 내 방송을 보면 되지 아니.. 이거.. 아니면 친구 관전 학위 있나? 모르겠어.. 나 그 뭐 기능.. 기능이 뭐 생긴 거 있냐? 희생제에 이미 친구가 있는데 이거.. 뭐 그럼 스팀 관전 학위 봐야지.. 아이 씨.. 이따 봐야겠다 이상해.. 이 드라마를 봤으면은.. 지금 되게 재미.. 본 애들은 굉장히 즐거울 거 아냐 이 맵이.. 아이 씨.. 피자.. 미친 식구놈이 올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맵이.. 개 넓어가지고 끝에.. 끝과 끝에서까지 뛰어가는게 되게 멀던데.. 야.. 지금까지 있었던 맵 중에서 제일.. 뭐야! 아.. 우리말고.. 딴 놈이 당하고 있었구나.. 근데 소리가 왜 여기서 나지? 오 씨.. 개 있었구나.. 아.. 니가 돌리던 게 이거구나.. 여기 뭐 소리 많이 나는 거 있네.. 여기 많이 돌렸네.. 이거 돌리고.. 이거 돌리고.. 나머지 하나만 더 돌리면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돌릴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지? 간다.. 간다.. 바로 간다.. 기다려.. 아.. 시간 부족하다.. 시간 부족하다.. 으악.. 안돼.. 잠식.. 기다려.. 잠시 전에 구했다.. 헤헤.. 어디갔어.. 엄마.. 치료받고 가.. 어디갔어? 어.. 여기 개구다.. 개구다.. 개구.. 위치로 안아도.. 여기를 다시 되돌아올.. 되돌아올거라는.. 자신감이 없어.. 걸리는 동안.. 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거 거의 다 돌아갔다.. 아이 미친.. 그만 와.. 이씨 새끼야.. 아이씨 맞았다.. 아이씨.. 안돼.. 잠식은 안돼.. 고기방패를 하나 만들어줘야돼.. 가라 고기방패! 아이씨.. 나 쫓아온다.. 아.. 이거 못나가겠다.. 아.. 아.. 이 새끼야.. 아.. 아..잠깐만.. 나도 점식을 당했고.. 아.. 저 두놈들.. 다른거 각.. 각자 돌리네.. 음.. 갱신차려.. 발동되는 것만 보고 나가야겠는데.. 아구 구해줘 이 새끼들아.. 야.. 니들 잠식전에 구해줬잖아.. 이 배음망덕한 새끼들아.. 어.. 됐다.. 킹스차려 켜졌다.. 와우와우와우와.. 출구 보인다.. 오씨 개신기하다.. 네? 어.. 나한테 출구가 보이네.. 아.. 저 새끼 문.. 야.. 문 그거 내리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날 구해야지.. 아.. 저 새끼 진짜.. 저 새끼 그냥.. 지만 열고 나갈 생각이구나.. 저거.. 어? 아니네.. 어.. 되돌아온다.. 되돌아온다.. 아이씨 안온다.. 나부터 구해야지.. 아이.. 저희 길도 모르는 멍청한 새끼 저거.. 이씨.. 이제 뛰어오고 있네.. 야마 늦었어 임마.. 시간 계산도 못하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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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좋다.. 출구는 정확하게 보이네 진짜.. 살인마처럼 보이는데.. 살인마가 원래.. 출구가 보이거든.. 음.. 아니 근데 내가 지금 펑.. 이거 1단계밖에 안됐는데.. 그러면 이거 3단계 찍으면.. 저건가? 맵 전체로 다 보이나? 1단계도 128m 하니까 그 정도가.. 그냥 보이는데? 거리가? 와 18레빈한테 당했어 아 이제 지킬 없다 지킬 없으니까 열쇠를 들어볼까 하하 하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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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러드 웹에서 점심장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하 그래도 계속 쇼핑에 걸리는 거에 감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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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쩐다 어? 우와 뭐 에드원도 새로 생겼구나 어 쩐다 뭐가 우와야 아니 얘네가 그 블러드웹에서 뭐 그 뭐지? 한 50레벨인가 거기서 퍽을 더 나오게끔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더 블러드웹에서 더 많이 나오게 근데 퍽이 원래 한 번 나오면 두 개씩 나오는데 50레벨 꽉 채우니까 퍽이 네 개씩 나오네 내가 뭐 선택할 수 있게 이러면은 올릴만 나지 올릴 이유가 생기지 이건 괜찮은데? 그럼 이제 필요한 퍽 바로바로 채울 수가 있겠구만 어 파티풀이다 오예 나 오예 나 200퍼 나 뭐 낀 거 있나? 왜 네 개야? 사리마 퍼그 사리마 사리마 파티풀 사리마 파티풀 아 사리마 파티풀이야? 응 희생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다 100%씩 그리고 난 탈출 케이크니까 개인 100% 미미 케이키 아 사리마 파티풀 그림 가득한 게임 사랑스러운 게임 아 나 열쇠 들었으니까 그 뭐지? 발전기 돌아가면서 생겨가지고는 seoi 괴컬 그래서 저거 뭐냐 그거 보이면 말해 뭐 그럼 우리는 바로 열고 나가면 돼 아 야 파멸이야 아이씨 파멸 어디 있는지 알것같Ent 제가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더라구 스파 WWWW 어 oatmeal 나 봤어 나 봤어 이 새끼는 속임수도 있다 속임수 있다 속임수 속임수야 속임수 아 X됐다 여기는 일자인데 아 뭐야 아 야 이거 시동톱이다 이 새끼 시동이야 아 망했네 이거 야 이거 톱구 작정한 새끼다 이거 아 이거 피하 피하기 진짜 힘들텐데 이거 와 시동톱구야 시동톱구야 시동톱구 빠르다 진짜 와 아무리 매달려도 어쩔 수 없네 어차피 톱구 앞에서는 다치든 말든 별 차이가 없어 아 그래 톱질하면 끝인데 뭐 야 누웠어 괜찮아 누구나 구하러 왔어 아 왔어? 이에야 땡큐 야 그럼 파멸 어딨어? 아이씨 짜증나 파멸 어딨을까 발전기를 돌려야 뭘 개구가 생기든 말든 하지 나 새끼 바칠도 있다 아이씨 아 아 그래 그럼 나 나 걸려 나 새끼 바칠 있다 바칠 미친 톱구야 미친 톱구 미친 놈이야 미친 놈 미친 놈 어디있을까 뭐랄까 며칠 미친 놈이야 미친 놈 미친 놈이야 미친 놈 미친 놈이야 아 뭐야? 아이씨 야 이거 공포 소리 왜이래? 뭐 좀 바뀐 것 같지 않냐? 아니 이거 공포가 안 들려 아니 내가 그 뭐지? 내 귀에 익숙한 공포 거리랑 할인마 거리랑 너무 차이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헌트리스 할 때 헌트리스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지 뭐야 됐다 화면을 막 터트렸다 아이씨 열쇠 들고 죽게 생겼네 안돼 안돼 온다 어 나 죽긴다 죽댔다 애들이 그래도 계속 구하러 왔네 간다 너한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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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안해 한동인 누웠어 미안해 나한테 다 죽은 거 그냥 저거니까 조심해야 돼 저거 과칠이니까 달자마자 부처로 뒤집어 간다 하하하하하하 애들 다 죽네 아무래도 애들 다 쓰러져서 끝날 것 같다 얼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딨는지 보이겠지 하하하하 얼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딨는지 보이겠지 나 지금 구하러 가기 되게 애매한데? 나 지금 구하러 가기 되게 애매한데? 너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구하러 가야지 아 너무 멀어 기다려봐 구하러 간다 아 저 새끼 저기로 간다 그러면 한 명 구하고 내려놨는데? 내가 와러 가야 돼 괜찮아 너 구하면 너 시계야 시계로 구하고 치료됐고 내가 너 구해줄게 기다려 난 걸리면 끝이야 아 끝이야? 구수세먼 걸렸어? 와 저 미친놈이네 저거 정하고 하는 놈 미친놈을 이길 수가 없다 가죠 망했어 미친놈이야 미친놈 카메라 깨고 카메라 깨는 것까지만 못하는데 아 나도 걸린다 걔는 이제 쟤가 날 보고 여기까지 다 보고 있지? 뭐 갈림이 척 걸린거야? 할로윈 쟤가 다 할로윈 치면테도 이걸 걸릴려 아 쟤 왜 쓰러져 있어 아이씨 좀 구하러 가야되다 야 열쇠야 아까워 어 어쩔 수 없어 너 왜 나가 하나 좀 뚫렸어 난 열 구하러 간다 오우야 괜찮아 하나는 살릴거야 너 아직이지 걸려도 아니 나 끝이야 아 끝이야 끝이야 이제 끝인데 이제 누구든 걸리면 바로 붙여 달림이는 저거 있을거야 달림이는 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칼찌도 있으니까 살긴 살거야 미안 나 아직 다리 치료 다 못했어 달림이는 안 따라가는 게 문제야 달림이는 안 따라가는 게 문제야 달림이는 안 따라가는 게 문제야 그래 달림이가 앞에서 어그로 끌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할로윈도 끝이다 아휴 달림이 개똥농청이 새끼야 니가 시계랑 칼찌가 있으니까 니가 해야지 이걸 달림이 끌 아 내 열쇠 달림이가 아니야 할로윈 끌 할로윈 낙하시로 아 너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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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관심 없어 아 이래서 미친놈이 작전하고 하면 개 힘들어 와 18000점이다 공물 덕분에 공물 덕분에 나 뭐 하긴 했나 야 나 이거 탈출 문 절대 못 열겠는데 그 그래 그 쾌가 제일 어렵다니까 뭐야 나 와 더블 먹었는데 26000점 밖에 못 먹었어 압박분도 많았다 압박분도 많았다 이럴수가 레벨 빨리 5대야 하나 더 끼는데 내가 파티풀 같은 걸 껴주고 싶어도 내가 없어가지고 집착 대상에 오라를 노출시킨다? 이게 뭔 말이야? 흠흠흠흠흠흠흠 살인마의 집착에 걸려들 확률을 방수 아 좀 블러드웹 좀 볼라고 하면은 잡히네 잡히지 아휴 보게 오 야 야 존나 개 낮은 저랩들만 걸렸어 아 그래? 이거 이 살인마는 분명 약할 거야 아이템 다 들고 와서 다 버릴 거 아니야 아이템 다 들고 와서 다 버릴 거 아니야 아이템 다 들고 와서 다 들고 쉬웠다 베리 스트롱 폭스인데 아리 사진이 있는데 아리? 응 아리면은 무슨 아리? 롤? 아리가 아리가 여러 명인가? 롤 말하는 거야 롤? 롤 아리말고 또 있어? 아니 뭐 땅이 있네 아 아니 없지 내가 아는 아리는 그 밖에 없는데 아리? 아리가 또 뭐 있나? 아리 아리 아리? 에이? 아리가 또 있나? 아리 아리 일본 일본은 일본 캐릭터 중에서도 아리라는 이름을 쓰는 게 없지 않나? 그게 쓰는 한자 자체가 아니래가지고 아휴 아휴 그런 건icles 1있어? 흰 소리 배우드인데? 듀와이트 페어핏트? 내 머리 위에 있나 보고? 아니 왜 나도 모르겠어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내가 소리를 냈는데도 왜 나한테 안 했지? 어디 갔지? 이 새끼 돌담하고 도망갔네. 듀와이트 페어핏트 어디 갔어? 이 새끼. 왜 돌린가? 왜? 무슨 소리야? 돌릴 게 있었어? 랄라바에 있었어? 랄라바가 뭐야? 자전가. 아이고! 난 그것밖에 몰라. 파멸. 파멸이 아니었어. 그래? 뭐 돌릴 때 뜨진 않았지? 응. 아무것도 안 들었어. 파멸 아니고... 사냥의 전율인가? 아? 모르겠네. 뭘 터뜨린 거야, 쟤? 아, 그래서 이 새끼가 돌담하고 뛰어간 거구나. 난 시발 그렇게 뛰어가길래. 근데 보통... 어휴. 미스터로 박스 쓰러졌어. 어? R이 죽었다. R이. 으아! 으아! 두석 버스 쓰러진거였어. 아, 설마 헌트리스... 바칠... 들고 있진 않겠지? 바칠이면 안되는데 아니 근데 요번에 비밀의 신전에 바칠을 풀렸었는데 애들이 들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네 생각보다 저거 지하냐 저거? 어 바칠 맞나본데 뭐 바로 뛰어가? 깜짝이야 나한테 오길래 바칠 아니다 나한테 온다 난 구하러 가야지 구해 뭐해 지하에 있네? 응 지하에 있는 거 구했어 뭐야? 으아 씨발 와 명사수다 좋됐다 야 이거 사만헌트다 사만이 뭐 나다 나 명사수다 명사수야 명사수 개망했어 아 개망했다 굴렀다 아이씨 한트 썩은 물이다 이거 너 구하러 가야 돼 아이씨 저렙일 줄 알고 개무시하고 있었는데 아이씨 어? 구망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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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수 와 fig같이 달려 으아아아아 어ί 안녕 뭐야 어떤 멍청이가 위에 걸렸어 야 이제 너 때문에 이제 헌트리스가 캠핑하겠다 웰컴! 웰컴 지하실 견자단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견자단! 하얏! 아이씨 내가 성공해서 또 살리는거야 살려 견자단 몇 퍼센트냐? 깜빡했어 아이씨 다 왜 이렇게 죽어 아이 지랄 아! 바람이 깨고 있어 왜 깜짝이야 아아 아아 실망이 크다 아이씨 뭐 어쩔 수 없지 호호호호 어쩔 수 없지 아이씨 아 내 케이크 16레벨 아이 김치맨이잖아 이거 김치맨이라고? 의사 양반 의사 양반 그냥 나와버렸는데 잠깐만 나 특성 좀 레벨업 5대에서 빨리 총 하나 더 아 못하네 아이씨 레벨업을 하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돈을 아이씨 야 오랜만에 견자단 퍽 껴볼까? 견자단 퍽이 있어 아 아니다 지금 뺄 수 있는게 없지 아 그러면은 멀기나 케이크도 목기 그냥 이거 하드려야겠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뭐야 이게 128m 이거는 고정이고 출구 여는 속도가 빨라지네 잘해 출구 여는 속도가 5% 10% 15% 출근하는 속도 15%면 되게 빨라지는거 아닌가? 중요한건 넌 퀘을 못 깬다는거지 일본놈이다 일본놈 진짜 사진도 소바네 진짜 왕코소바네 아 근데 토핑 개쩐다 팀하는게 훨씬 좋네 나갔어 왜 나가지? 기치고 싶은건가 그럼 이거 굳이 퀸신 차례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 다녀 보게 퀸신 차례를 찍어보자 퀸신 차례를 넣어줘 아멘 아멘 엥 두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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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 캡틴 아메리카 울트라 퍼펙트 선스틱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선스틱이요, 선스틱 선스틱 몰라요? 그냥 있길래 여름 다 지나가는 거야 원래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는 거야 아마도 안심 숙면 팬티 그건 좋네 여자가 끼는 건데 왜 남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심 숙면인데 왜 여자만 해 생리대니까 아, 생리대야? 아, 그럼 그렇게 말했어야지 팬티라길래 난 씨발 자, 너 혹시 그런 거 보니? 밝아서 좋다 어? 왜 두근두근데 왜? 오케이 이 맵은 뭘까요? 살인마는 누굴까 노파멸 노파멸 흥 팔인마 누구지? 러스나 그런 건 아닌데 어? 뭐지? 어? 뭐지? 어? 구다 아니다 준구다 준구 캠핑의 왕 준구다 야, 준구는 밧칠 웬만하면 있다고 생각해 쟤는 밧칠이 기본 퍽이니까 웬만하면 밧칠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여 아, 걸렸다 그럼 이제 너네들을 잡으러 갈 것이다 바로 오는데 응 어, 그니까 바로 온다, 씨 포는 밧칠이 기본 퍽이라도 웬만하면 끼일 거야 와우 미친 어? 이거 뭐야? 쟤 어떻게 나왔어? 밧칠이 포인트 밧칠이 포인트도 주거든 그렇게 잘 지루할 거면 아니 미친 놈아 지가 치료하다가 씨X 으악 거리네 아,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아 뭐야 치료도 안받고 그냥 가네? 아이씨 몰라 니 맘대로 해야겠다 난 왜 비어수에 왜 들이냈는지 오 뭐야 누구 쫓아가네? 야 뭐야 우리 다 여기 몰려있네 오우 좋아 몰라 나 그냥 돌릴거야 뭐야 디든지 말든지 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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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코소바 하면은 일본에.. 아 야 쟤 저거다 쟤 저거 끼고 있다 등구 이거 가까이 안가면은 애들 안보이는거 거 좋아 쓰러져있는 거 못보없는거Pod 어 아니네 뭐 있는데 왜 안보여 트 Scoop 일단 잘쓰있는거 하자 카메라에도 없는데 어 온다 어 왔다 왕콘 construct 정 안되면은 그냥 그 퀘스트 돌려야겠다 니가 출구를 열 수 있을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아 아까 걔네 11, 11레벨이나 아니면 다른 애 그 뭐냐? 무슨 매저키스트 했던 애들급 아니면 못하겠는데? 어 뭐야? 나 쟤 구하러 가야돼 다니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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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돌린거구나 저거 우이씨 중부 바보 아니다 계속 저쪽에 다 몰려있어 지금 나까지 나도 그냥 일로와서 그냥 발전기나 돌려야겠다 발전기를 돌리자 나 저거 돌리고 있다 나 얌마 쪽바로 돌려 오 어 앞 쏟아키 안보이잖아 이거봐 쓰러지면 안보여 누군두근이 아니라 이거 발전기 소리 아니야? 야이이이씨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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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개야 DGM이거야? 두개야? 야이씨 야이씨이씨이 어 왔다 이건 진짜다 이번엔 진짜라구요 아네 야 온도운거리는거 맞네 여기까지 왔네 얘네 옆에서 판다 내리고 싸우고 있었네 아까 넌줄 알았는데 난 너 아니구나 어 아우 죽었어 어 신캐다 신캐 야 신캐 쓰러진거 안보이지 않냐 왜 안보이쳐 쓰러진거? 그니까 저거 턱이야 저것도 준구 턱이야 안보이게 하는거 저게 은근히 생존자들한테 힘들더라고 오우씨 난 돌릴거야 저게 돌려야 될 타이밍이야 돌려라 돌려라 돌본놈 돌려라 돌본놈 뭐야 그래 중구가 원래 캠핑왕이잖아 뭐야 애들 다 저기있었어? 아니 지금 돌려야지 뭐하는거야 으악 어 애들 다 거기있네? 아니 저기서 놀고있네 쟤 잡고 있잖아 쟤는 걸리 끝이네 아 몰라 나 돌릴거야 네 지금 퀘스트하게 해 주는게 더 급 하다지 응 쟤 끝이야 으으으으으으음 아 맞다 쟤 밧칠 있지 아이씨 몰라 물론 지금 나한테는 뛰어가는 모습만 보일테니깐 자 일로왔네 헤이 니가 온다 온다 나 파츠리지? 아니지 오호! 나 간다 안녕 아 어쩜 일로와 이 새끼야 맥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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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이 진짜 아이 개가 된거지 길이 있다고 마가면 어떡하자는거야 아 일로 걸러올거 같은데 왠지 아 맞다 칩이지 숨자 썰바 대기타나? 아씨 개타가 대기타나? 하하하하하하하 아 니가 걸린게 아니었으면 지금은 돌리러 가야되는게 타이밍이네 아이 진짜 그냥 안될 것 같은데 아 아 시계 들고 있으니깐 괜찮게 지금이다 영당 오! 오! 아 이런 씨발 왜 멈추냐 이 하하하하 아휴 씨 아 시계 잠이나 자구sen 야 피스 돌려 씨 OK OK 를기타 solid 아 즐거웠나? 꽤 재미있게 했는데 포인트 줄나 주지마 레벨 5는 찍었나 이거? 뗀자단! 하얏! 지랄 이 씨발 그냥 하면 재미있단 말이지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어 그냥 레벨 5다 자 다 찍을 수 있다 나 날 구하러 왔을 것 같냐 이 멍청한 준구새끼야 니가 거기서 뛰어와봤자 못 구해 이럴때 이럴때 여행을 날려야 아 나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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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8렙 따위한테 당하다니 아 18렙 아 18렙이야? 막판하고 사자 아 막판하고 사야겠다 런키 액셈 못 깰 것 같다 아 답답해 정신 차렸는데 써먹어보지도 못해 잠이지구만 뭐야 뭐야 왜 갈렸어 알 수 없는 오류라는데 이들이 모르면 저희도 잘 모르겠네 저희도 잘 모르겠네 와 피치감 핵민이 씨발니 아 근데 얼굴 되게 깔끔해졌어 얼굴만 바꿨어 너무 못생겨서 아니 피치감이 더 중요하지 아 이제 좀 괜찮은 애들이다 피가 아니라구요 토마토 축제 한 것 뿐이에요 여유롭네 여유롭네 토마토 축제에도 갔다오고 휴피 지 푸사도 휴피로 만들어놨네 사키 사키 고양인데 사키는 야 얘 데바대 823시간 했어 지난 2주동안 142시간을 했고 하하하하 미치새끼 사키면 여자이름 아니야? 사키 사키였어 사키 그래 사키면 여자이름이지 10만원씩 아 이 땜에 그렇구나 니가 없네 아 이게 뭐야 아 또 아 괴로워 괴롭다 내가 괴롭다 얘들아 아니 이렇게 수술이 큰일이야 이번 살인마는 뭘까용 피? 피카츄 뭐야 아씨 못찾겠어 안들려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멸전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종부야? 아 싫다 야 피부락종이다 저저저저거 뭐냐 무서움종구 무서움종구 와 그런것도 있어? 개새끼야 한대나 처막에라 무음종구다 무음종구야 이리온다 무음종구야 아쓰었다 아이씨 한방 더 먹였어야겠네 니 우는거 봤는데 무음종구야 무음종구야 아 아 아 아 백민이 살려 그냥 안걸러 저거다 흐흐흐 시발 흐흐흐 사라진소리났다 니 주변에 있냐 내가 말이야 어흥 내가 백민이랑 어흥 어흥 뭐야 깜짝놀랬네 어쒸하늘에서 떨어져서 흐흐흐흐흐흐흐흐 어흑흐흐흐흐흐흑 여깐있네 주변에 있어 니 바로 뒤에 와 망했어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아이고 어... 나 죽는다... 알았어, 어떡해. 어디서 종구 씹새끼. 온다, 온다, 종구 온다. 어, 뭐야, 소리 나네? 아, 소리 안 나지? 오음 종구는 아니네. 야, 왜 안구해? 왜? 아, 씹새끼 하나. 오, 나무, 앞에서 씹새끼려고. 왕, 튀어라. 오랜만입니다. 난 아까 종구 대가리 한 대 쳤으니까 괜찮아. 상담 없나? 공부가 필요합니다. 상담 없으신 분. 공부 시작했다. 동부 끝났다. 여기서 뚝 떨어져서 가면 되겠구나. 기다려, 자가치. 자가치료만 하고 간다. 야, 치료하고... 너 왜 그냥 와. 너 친구가 그러다. 누가 간다고? 오, 왔어. 오, 구했네. 응. 이 짐 풀었다. 이 짐 풀었다. 이 짐 풀었어. 이 짐 풀었어. 아, 이거 3개나 남아있네. 아, 이거 3개나 남아있네. 지금 원래 이 정도 타이밍이면 2개나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누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거의 다 돌린 거야? 응. 그럼 뭐 이런 치료해야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저거 돼지풍 들고 있구나, 저거. 아, 그래서 내린 거구나. 아, 돼지 선폭이 저렇게 오래 걸려? 종구다, 종구야. 배달 발전기. 발전기, 이제 위치 대충 외웠다. 위쪽에 있던데 아까보니까 여기도 구석에 있는 것도 항상 고정인 것 같은데 응 고정 그 위쪽 그 구석에 있는 고정인거 어구 뭐야 미친새끼 어구 은신 풀었다 아잇 아잇 데드 아드 데드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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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될 타이밍인데 내가 돌리고 있으면은 사키장 다 돌렸는데 구하러 간다 다 죽어 아 그래? 뭐야 가까이 있었구나 나 이거 다 돌려야겠다 사키장 거 거기다 돌아갔어 이 거 돌리고 끝이다 그럼 나의 킹신차려가 또 끝을 발할 때군 어? 쟤 거의 OP가 시간끼리네 빨리 해야 돼 야 근데 이거 뭐가 둥둥 떠다니는 거야? 잡힌다 그니까 뭐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하면은 죽이잖아 야 OP 도망쳐 됐어 킹신차려 킹신차려 이 친구야 으어 시발 너 쪽이네 그럼 난 반대로 간다 살인맞이죠 나이스 보이잖아 저렇게 보이잖아 사키장 빨리 문 열어 어 보이네 사키장 문 여는지 여기서? 빨리 와 어 뭐야 어 잡았다 빨리 와 빨리 OP 빨리 와 OP 세키 그러면은 나갔을 때 보이네 한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 어 온다 뭐야 얘 어딜 이렇게 잘 도망다니는 거야? 아직도 살아있어? 이거 봐 128미터인데 거의 다 보여 이 넓은 면에서 야 못 나가겠다 얘 여기 있다 기다려 큐피 내가 문을 열어 줄게 어 나가시겠다 큐피 일로와 이게 문이야 아 한 방이다 야 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나? 난 나갈 수 있지 아 쟤 사키가 가지고구나 사키야? 뭐야 큐피가 나갔고 쟤는 또 왜 맞았어? 미안 난 너를 구해서 이 토템을 찾을 용기가 없어 시간도 없고 아니 아 생존 게임이다 이토의 아이고 미안 그냥 살키도 포기하네 바로 못 구할 거 아닐까 자 큐피인지 보세요 큐피라고요 큐피 하 니 내가 보낸 사진이나봐 OP라고 OP 우아 왜이래? 뭐 피れて니깐 우아 아니 어? 쩐다 왜 저렇게 돼있어? 우아 쩐다 글씨가 그게 아닌 것 같아 Q 글씨가 아니라 약간 그 이상하게 쓰는 그거 같아 우아 쩐다 어떻게 저렇게 보이지? 어? 쟤 일본인이네 구나? 아 맞다 사키가 대신 맞아주고 쟤 나갔지? 아 맞다 종구 퍽 안받다 종구 퍽 먼저 보고싶어 아 맞다 종구 퍽 안받다 종구 퍽 먼저 보고싶어 아이고 줄때마다 또 타지도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